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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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냐? 아직도 이런 새끼가 거기를 활범 받네요? 너냐? 돈 처받고 실검 조작한 새끼가? 이렇게 생겼어 이 새끼가 잘 웃었어요 내가 정가 2범이 되는 안이 있어도 네 하반신 정도는 작사를 내놨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 시간 있니? 오늘 어때? 야 너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미친 듯이 도망하라? 뭘 훔쳤어? 아니면 안 졌어? 저걸 그날 죽였어야 했는데 분노조절 전에 좋아하시네 내가 진짜로 분노조절장이었으면 넌 이미 고인이야 이 친놈아 내 남편이 죽었다고? 민혁씨가 죽었다구요? 뭐? 누가 죽어? 죽긴 누가 죽어? 어제까지 살아있었잖아 이 미친 드라마야!